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오버워치 짱구편을 더빙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 이 영상에 들어가는 BJM이 필요한데 BJM 이름을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구요 몇주동안 찾아봤는데 뭐 게시판 이런데 올려봐도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을 올려봐도 엄청 유명한 곡이라는건 아는데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곡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면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영상은 유튜브에서 더보기 누르면은 링크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 들어가는 BJM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꼭 리플을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플로 BJM 제목을 적어주세요 아 웬만하면 유튜브에 안올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좀 여러분들 부금술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